자 50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0대는 관성의 시대죠 관이라고 하는 뭐 돈은 베이스인 거고요 관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명예 사회적인 영향력 그런 게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사회적인 이름값이 중요해진 거예요 내 명함에 직함이 중요해진 거예요 권위가 생기죠 자 이런 관성의 시대에 식상이 들어왔네요 식상이 관성하고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관을 깨려고 한다고요 20대는 내가 식상이니까 기득권인 저 관을 깨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걸로 봤을 때 20대가 식상이고 50대가 관성이니까 대부분 20대는 50대하고 부딪힌다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20대가 30대나 40대랑은 잘 안 부딪힌다는 소리죠 이제는 내가 관성인 거예요 그러면 식상이 들어오게 되면요 내 관을 흩들어 뜨리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일단 명예퇴직 당하기 쉽다 회사에서 은근히 압박하는 거예요 식상이 강한 명은 압박 당해요 일찍 물러나게끔 그렇게 일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내 관을 깨는 거니까 뭐예요 내 회사 뒤통수 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50대 나와서 내부자 고발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그 예전에 삼성에서 일하시던 분이 변호사분이 나와서 막 삼성 고발하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것도 50대 정도에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식상으로 연계되면요 어쨌든 자기 걸 하려고 하는데 이 50대에는 관성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내가 직장 때려치우고 새로운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때려치우고 새로운 걸 벌이는 것도 되지만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와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내 걸 자꾸 하려고 하는구나 가만히 있질 않는구나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합니다 그 퇴직금 받은 걸로 막 치킨집 열고 음식점 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걸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40대 식상은 직장을 유지하면서 하지만 50대에는 그만두고 하는 방향으로 연결이 됩니다 관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50대 만약에 사주에 재성이 발달해 있으면 재생관이 된 거죠 관으로 연결됐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회사 내에서 확실한 실세가 될 수 있어요 재성을 차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혹은 부하 직원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회사 내에 실세고요 모든 실무에 다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현역인 게 50대의 재성이에요 보통은 임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렬 싹 다 채우고 직급도 높이 올라가서 그렇게 회사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이제 50대의 재성 관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50대 인성은 뭐냐면은 관이랑 그것도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직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잘리지는 않아요 절대로 잘리지는 않고 그 정년도 보장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는 멀어져 있다 실무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명예직 같이 형성돼 있어요 이름만 이렇게 있는 인성으로 연결해서 관인상생이잖아요 관인상생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재생 관으로 연결됐으면 실무에 가까워져 있고 관인으로 돼 있으면 멀어져 있어요 그래도 인성이 중심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경험이라던가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간접적인 조언을 한다거나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해결하는 그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재는요 돈 버는 재가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을 만들어 나가는 재예요 그래서 돈 벌만큼 번 사람들은 50대 때 돈을 사회적인 활동하는 것에 써요 기부를 한다거나 봉사한다거나 내 이름값을 높이 그 관이 이름값이잖아요 결국에는 내 이름값을 높이는 쪽으로 돈을 소비하고 쓴다는 소리예요 쟤를 여기서 관을 만드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직을 올리는 쪽으로 쓰는 거죠 이제 내 직장 내에 나의 직함을 올리는 걸로 그래서 권위가 생기죠 관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은 똑같은 재성이라도 10대 20대 때는 공부 안하는 재성이고 20대 때는 돈 때문에 또 공부가 안 되고 30대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재성으로 넘어가니까 재성 발달한 사람들이 가장 날아다니는 시기가 되겠죠 50대에도 그렇게 관으로 쓴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재성이 많은데 공부 안 한다고 재성 대원에 공부 안 했다고 뭐라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나중에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공부 잘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공부를 그렇게 시키냐 이거죠 공부가 다가 아닌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정주영 회장님은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는데 회장까지 하셨는데 그런 거를 보라는 거죠 자 50대의 비겁은요 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통솔하고 관리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무슨 단체 만들어서 거기에서 회장하려고 해요 동창회 만들어서 동창회장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제 비겁이에요 직장 내 그런 위치를 얻는 게 아니라 약간 모임 같은 거 동호회 같은 거 동창회 같은 거 그런 거에서 이제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50대의 비겁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비겁이 발달하신 분들은 50대에 동창회 어마어마하게 다닙니다 초등학교 동창회 가고 중학교 동창회 가고 주변에 50대 분들 비겁 발달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어디 어디 친구들이 아직도 막 그렇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같은 비겁이라도 조금 다르게 이렇게 발달을 하죠 40대의 비겁은 조심해야 되고 50대의 비겁은 그렇게 이렇게 몰려다닌다 몰려다니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0대는 인성이죠 인성 이제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인성으로 가서 이제 어른 대접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나이에요 인성이 발달하면 어른 대접 받는다구요 근데 인성이 귀신이면 내가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내가 어른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인성이 자 그런 인성 이라고 하는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자 식상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면은 인성의 시대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나한테 축적이 되어 있는게 많겠죠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도 많을 것이고 직장생활하면서 얻은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나한테 쌓여있는 이론 이라던가 그런 경험치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구요 60대에는 식상이 딴 건 뭐예요 그 쌓아 나온 것을 풀어낸다는 소리에요 강의하는 거죠 보통 식상으로 발달한 사람들은 자서전을 쓰거나 회고록을 쓰거나 나이 먹고 내 인생을 정리하는 형태로 가기도 하구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이 왕성하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과거에 쌓아놨던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나이 먹어서도 강의 다니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보통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직업군으로 갑니다 식상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전관예우도 받을 수 있다고요 전관예우 해놨던 것들로 인정받고 어른대접 받습니다 지금 식상이 있으신 분들 60대 때 나의 회고록을 쓰시면 되요 내 인생을 한번 일기 형식으로 정리해서 자 60대 식상은 그래서 왕성하게 또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다 자 60대 가장 치명적인게 재성이에요 가장 치명적인게 재성 제극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성의 가치가 있을 건데 그 인성의 가치를 한방에 무너뜨리는게 재성 제극인이에요 탐재괴인이죠 60대는 돈을 쫓으면 안되는데 돈 벌려고 막 투기하고 이러면 그 30 40대나 그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해야지 60대는 그렇게 하게 되는 순간 그 재극인이 일어나서 쌓아온게 한번에 무너져요 쌓아 올려왔던 가치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사례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떠오른게 고은 시인이에요 고은 시인 같은 경우는 그 말년에 그렇게 미투에 연루되면서 말이 많았죠 뭐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난지 사실 그때 뉴스가 터진 것만 보고 뒤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는 제가 안 봤는데 그렇게 내가 쌓아온 명예라던가 이런 명성들이 한번에 무너지는게 60대의 재성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치 내가 쌓아 올려왔던 거에 대한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항상 조심하세요 명예가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 관으로 연결이 되면요 그 인성의 관이 또 연결이 된 거니까요 확실하게 대우받고 대접받습니다 그 관이 잘 발달하면은 결혼 줄에 서느라고 바쁠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 다니면서 관이나 식상이 발달하면은 계속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관이 발달하는 뭐가 자꾸 주어지잖아요 하다못해 아파트 동대표라도 해야 돼요 그런게 이제 관이 발달하는 사람들이고요 뭐 비겁이 발달해도 60대는 괜찮습니다 인성으로 다 연결이 돼서 보통은 베푸는 쪽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베푸는 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인성이 비겁을 만나서 베푸는 게 있고 식상으로 베푸는 게 있어요 둘 다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인성은 마음이잖아요 마음 마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베푼다는 거는 그렇게 해야 내가 편하기도 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안 하면 불편한 게 인성의 비겁이에요 그래서 60대 잘 베푸는 게 인성의 비겁이 됩니다 네 그 60대 이후는 다 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년에는 재성운을 조심해야죠 재성운 잘못 들어오면요 내 재산 갖겠다고 자녀들이 막 그렇게 다툼을 해요 그런 거 얼마나 꼴사나워요 돈 때문에 뭐야 이게 조심해야 돼요 60대 이후에 나이 먹어서 들어오는 재성은 대부분 돈을 버는 쪽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재성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쪽으로 연결이 많이 됩니다 나이대별로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내 사주에 뭐가 제일 강한지를 보시고요 그거를 나이대별로 싹 대입을 해보세요 저는 재관이 상당히 강한 사람인데 60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어 조심해야겠네 말년에 되게 조심해야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관성의 시대에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그 관이 하필이면 저는 평관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좋은 밤 되세요